진짜 대박이다 자기야 어? 자기 자? 자? 아니 그 뭐가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잤어? 10시는 무슨 딱 보니까 새벽에 잤구만 야 졸리면 자 괜찮아 나랑 있는다고 해서 안 자면 뭐 특별한 거라도 하냐? 아니 내 말은 그냥 뭐 자는 것도 데이트지 괜찮아 너 잔다고 내가 기분 상할 거였으면 진작에 내가 뭐 너한테 기분 상할 거 엄청 많았는데 나 그런 걸로도 기분 하나도 안 상했으니까 자는 거는 오히려 괜찮아 졸린데 어떻게 해 나도 잠을 못 잤나 목이 좀 잠긴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볼까? 아니야 나도 졸려서 그래 얼른 내 옆으로 와봐 연기는 무슨 연기 아 빨리 와 나 피곤해 네 실은 나도 어제 엄청 늦게 잤어 음 한 새벽 3시? 어 어 새벽 3시에 자서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여기 와서 흠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못 잤지? 흠 거짓말 아냐 내가 뭐 하러 거짓말해 흠 어후 개운하다 흠 이렇게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도 좋다 흠 흠 샴푸 냄새도 나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콧바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흠 알았어 흠 이러면 돼?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럼 나 숨도 안 쉬고 자? 흠 흠 참아봐 내가 코 고는 것도 아니고 흠 흠 흠 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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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자자자자자자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자자자자자자자자 자도 잔다 우리 아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아 일어났어? 아휴 뒤로 났으면 껴보지 코 골았어? 아휴 코를 왜 골았지? 어? 아냐 나 안 피곤했어 아냐 아까는 그냥 너 재우려고 거짓말 한거지 나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나 어제 10시간 넘게 잤어 일찍 자가지고 진짜야 아휴 나 원래 너 만나기 전날에는 아휴 피부 신경 써야 돼가지고 잠 많이 자둔단 말이야 아 하하 그러게 아 나는 너 재우고 휴대폰 켜가지고 웹툰이나 볼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 아휴 아휴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 아휴 그런가 보다 너보다 훨씬 좋아보이네 진작에 자지 앞으로는 졸리고 이러면 그냥 자고 있어 화장도 할 필요도 없어 응? 알았지? 화장 안 해도 예뻐 으휴 에ед 이끌 그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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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